천안시가 오는 31일까지 마산 해양신도시에서 열리는 2021 대한민국 도시재생산업박람회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공부문 대상에 선정됐습니다. 심사에서 천안시는 원도심 지역의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경제효과, 거버넌스 등 추진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 특히 이번 평가에서 천안시가 추진 중인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그린스타트업타운과 우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 사업이 크게 주목받았습니다.